KB 증권의 출범 새로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이 좀 무려한 것 같아요 아쉽네요 올해는 특별한 일 있을까요? 누군가와의 만남은 언제나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3, 2, 1 그대 나는 잊었나 그대 나는 심장 여러분 아쉬우시죠? 아쉬우세요? 네 한지 한지 하는 거야 우리들은 앞으로 한지 2017년 새로운 만남이 만든 기분 좋은 시너지 KB와 현대증권이 만나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연 홀로그램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인상깊더라고요 이제 전역도 했고 복학 이제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연애 해보고 싶어요 추집 네 추집 준비하고 있어서 다 같이 좋은 기운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개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